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대전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도 대전.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충청도를 많이 조작을 합니다. 조작을 좀 심하게 해요. 충청도나 대전을. 희한하게 여러분들 그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좀 물렁물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는 수도권에 이런 필적할 정도의 조작을 많이 해가지고 표를 도독질을 많이 당합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전 같은 경우는 일단 대전을 한번 보시죠. 대전. 여러분, 이 대전을 보시게 되면 대전은 현재 국민의힘 의석이 한 석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7.5% 정도 조작을 하게 되면 더불당이 여전히 압승합니다. 한 사전투표율을 1%만 올리더라도 여러분들 모두 다 압승을 합니다. 대전 13석은 13석이 아니죠. 7석이죠.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게 위가 2020년 4.15 총선입니다. 4.15 총선에서 이게 조작된 상태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사전빼기 당일 차익값을 구한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딱 좌우대칭입니다. 표를 훔쳐가지고 차익값 마이너스죠. 그대로 플러스를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여러분들 대전이 아마 전국 평균가와 비슷할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25%만큼 조작한 지역입니다. 25%는 사전투표율을 기준으로 하면 5%를 뻥튀기가 전부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승부가 바뀌지 않습니까? 동국, 중국, 대덕국.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해가지고 세 군데를 빼앗은 겁니다. 세 군데에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겁니다. 그 세 군데가 대전 동국, 중국, 대덕국입니다. 대전 중구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여러분들처럼의 더불당 의원이 사전투표 득표 조작으로 당선된 겁니다. 여러분, 대전광역시를 보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해가지고 7석을 전부 다 더불당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보게 되면 동구, 중구, 대덕국이 국힘당 여러분들 의석을 당락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024년 총선에서 조작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100% 넘어가는 거죠. 표를 여러분 훔쳤기 때문에 이게 뚱뚱해지지 않습니까? 표를 훔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대법관들이 이런 것을 특별한 일이 아니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다 숫자의 흔적이 남습니다. 표를 도덕질했기 때문에 동구에서 뭐죠? 이렇게 뚱뚱해지지 않습니까? 뚱뚱해진다는 것은 사전 빼기 당이니까 사전의 폰을 쑤셔 넣어줬다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사전 빼기 당이니까 이 뚱뚱해진다는 것은 사전의 이런 표를 도덕질 당했다는 걸 뜻하는 거죠. 이게 과학이라는 거죠. 대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숫자가 이렇게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의 세 자리 정도를 미래통합당이 차지했는데 그거를 뭐죠? 조작해가지고 전부 일곱 자리를 더블당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제 나라가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정말 참 선거를 완전히 그냥 조작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일상화된 나라가 이제 되어버린 겁니다. 알아서 우리 세대는 대충 이렇게 사는데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렇게 살게 하겠습니까? 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 시작할 때 레바논 사태를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이게 다 가짜인 겁니다. 국힌당. 국힌당이 세 석을 차지해야 되는데 4.15 총선을 조작을 해가지고 영석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충남 보시기 바랍니다. 충남 여름 지역을 보시게 되면 현재 국힌당의 여러분들 의석수가 5석입니다. 총 의석은 11석이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7.5%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가 전부를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그런 전산 조작이 일어났을 경우는 압승입니다. 전부 다 빼앗기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만큼 접전지역이 많았다는 겁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그런데 1%만 조작을 하더라도 더블당이 7석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인 거 아니까 충남 같은 경우는 더블당하고 여러분들 접전하는 그런 선거구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우위해가 4.15 총선 조작된 상태입니다. 산관위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사전빼기 당위를 하게 되면 사전빼기 당위를 하게 되면 국힘당이 5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공주시 부여군 정진석 의원이죠. 보령시 아산시갑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5자리 맞죠? 네. 5자리네요. 5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산관이 발표된 자료에서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여러분들 수정보완을 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환원하게 되면 여러분들 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냐? 천안시갑 천안시병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홍성군 8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4.15 총선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세자리를 더 더블당이 훔쳐간 겁니다. 8자리를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이 차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를 뭐죠? 5자리로 그냥 줄여버린 겁니다. 누가?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가 당락을 세자리를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여기 특히 아산시 얼 아산시 얼은 괜찮고 여기 서산시 태양군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도 조작을 했네요.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4.15 총선에서 여러분들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조작을 하면 어떻게 되냐? 전성을 하는 겁니다. 5석을 전부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5석을 전부 다 빼앗겨 가지고 여러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전빼기 당일 차익값 그래프가 조작된 상태로 그대로 나온 한 지역에서도 못 이기는 겁니다. 충청도 같은 경우는. 7.5%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5% 정도 조작을 하더라도 2석밖에 차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3석 정도를. 그러니까 조작을 하게 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장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국힘의 선거 전략을 보게 되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냥 완전히 제정신들이 아닌 겁니다. 현재 사전투표 제도를 가지고는 이제 여러분들 국힘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데 해가지고 그냥 7% 이상만 조작하면 전부 다 이기는 겁니다. 여기 아까 여러분 대전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 뭐 1% 이상만 좀 조작하게 되면 모두 다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아니고 완전히 컴퓨터 게임인 겁니다. 충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충북. 충북 여름 선거 결과는 지금 세 자리를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7.5% 뻥튀기 한 다음에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하고 그것을 이런 전산조작을 통해서 더블당 후보가 전부 다 밀어주게 되면 국힘당의 석은 3석에서 1석으로 줄어듭니다. 1석으로. 그리고 7석 여러분을 누가 차지하는 거 아니까 더블당이 차지하는 겁니다. 더 무례가 15%까지 이런 조작하게 되면 더블당이 8대0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15%까지 조작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덜 통 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4.15 총선에 여러분들 승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여기 보시면 충주시, 제천시, 보원구만 이겼습니다. 세 자리. 그런데 진짜 사전투표 특별수를 교정해 주고 나면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단양구, 보원구, 정평군 여섯 자리를 여러분들 이겼는데 세 자리만 이긴 것으로 그렇게 선관위가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청등지 상당구 같은 경우는 검사장 출신이 여러분 출마해 가지고 재금표를 신청해 주고 재금표를 신청했습니다만 나중에 중간에 포기를 해버렸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당이 미래통합당이 승리한 지역이 상당구, 서원구, 충주시, 제천시, 보원구, 정평군 여섯 군데인데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25%를 조작해 가지고 세 자리로 줄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여섯 자리에 이긴 선거를 세 자리로 줄이고 이 세 자리가 다음 선거에 7.5% 다시 조작하게 되면 한 자리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 자리가 어딘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자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러면 4.15 총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물론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7.5% 수준으로 뻥튀기 해서 가짜 사전투표소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를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주게 되면 한 자리 딱 차지하게 됩니다. 충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상군 정도만처럼 살아남고 전부 다 전멸하게 되는 겁니다. 몇 가지 과정이 따르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숫자라는 것이 냉정하게 그냥 결과를 예상을 하는 거죠. 3% 세 명인데 한 명만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